이 일어난 시각에는 없었다. 재판장님, 피고인이 서병주를 살해하는 걸 본 목격자를 찾아냈습니다. 합류적 의심이 뭐라 뭐라 피어나는구만. 저 지금껏 양 교수님 의심한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의심하게 되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. 목격자 누구라고 생각해? 잠깐만. 그럼 양 교수님이 징범일 수 있었대? 대체 그날 승진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? 살인을 목격했던 목격자라잖아요. 마침 이 법정에 왔네요. 게임 끝났네. 막상 보니까 눈이 뒤집히던가?